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1학년 친구들 9월 전국영역학력평가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이 일단은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시험 보면서 몰랐던 문제들 그리고 또 틀렸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쭉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바로 앞에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게 더 옳은 방법이니까 오늘은 샘하고 해설 강의를 쭉 진행할 거야.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후반부에 4점짜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쳤던 문제, 몰랐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틀린 문제 꼭 점검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16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점짜리 문제들이 쭉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선생님도 이제 이번에 9월 학평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1학년 친구들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아 요건 좀 틀렸겠다. 요건 좀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 문제들 이제 같이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16번의 문제는요. 음 ABC라고 하는 점을 세 점을 알려줬고 자 A가 3,5고 B가 0,1이고 C가 6,-1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D라고 하는 점이 AB의 선분 위에 있는 점이다. E라고 하는 점은 AC의 선분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조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D와 BC가 평행하다. 자 조건이 너무 많은 걸 알려준 것 같아요. 일단 16번의 문제는 D와 BC가 평행하다. 이게 지금 둘이 평행선인 거예요. 평행선인데다가 바로 뒤 이어서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삼각형 AD2 보이지? 자 AD2가 얘거든? 자 AD2하고 ABC가 보이지? 자 ABC 이렇게 보이지? 자 딱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보면서 얘네들이 평행선이니까 아 이 두 놈은 닮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닮음이에요. 자 보니까 역시나 넓이의 비를 1대 9라고 알려줬어요. 넓이의 비로 1대 9라고 알려준 거는 닮음비 알려준 거죠. 넓이비는 제곱의 비잖아. 넓이비가 1대 9야. 그러면 이 도형이 둘이 서로 닮음이었다면 닮음비가 1대 3이었다는 얘기죠. 1대 3. 자 이 삼각형 두 개는 왜 닮음이냐면 얘들아 당연한 건데 자 샘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평행선이잖아. 삼각형 AD2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각을 하나 표시하고요. 아래 있는 AB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도 이 동그라미 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다가 평행선이면은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뭐 비교해 본다 해도 얘네들은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의각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에 있는 각 중에서 두 개의 각만 서로 같으면 어차피 세 개의 각이 똑같은 거잖아. 얘네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면 닮음의 위치에 있는 거죠. 닮음비가 성립을 하는데 그 닮음비가 1대 3인 거야. 1대 3이다.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3이다. 얘가 1일 때 얘가 3이다. 얘가 1일 때 얘가 3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최종적인 목표냐면 B라고 하는 점 내가 알려주잖아. 0,1. 여기 E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B하고 E를 연결해서 생기는 직선이 있지.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K를 구해. K라고 하는 건 그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기울기거든요. 기울기를 구하려면 E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나오면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기 때문에 두 점이 등장을 했을 때 그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그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단박에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순서를 매겨보면 E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그래서 E하고 B하고 이제 두 점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지. 그럼 그냥 K가 끝나는 거예요. 바로 순서에 맞춰서 할 건데 지금 삼각형 AD, E하고 ABC가 닮음의 위치인 데다가 1대 3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3이거든 얘들아. 1대 3 비율이거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가 1일 때 여기에 2C라고 하는 길이가 2면 되겠죠. 1대 2. 그래서 얘가 또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내분점.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A가 3,5야. C라고 하는 점이 있지. 걔가 6,-1이거든. 두 점을 1대 2로 모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점 2가 되는 거예요. 자, 2의 좌표 내분점 공식에 바로 집어넣어서 구할게요. 1 플러스 2. 1 플러스 2분의 자, 1, 6은 6에다가 3, 2, 6. 자, 이렇게 더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에다가 2, 5, 10. 그래서 얘가 3분의 10이야. 3분의 10이면 4. 그래서 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4, 자, 여기는 3분의 9. 3분의 9면 3이겠죠. 2가 4, 3이라고 하는 점으로 나왔고요. 자, B라고 하는 점은 뭐지? 자, 0, 1이잖아. 이렇게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직선의 기울기는 x2-x1번의 y2-y1이니까 4-0분의 3-1을 해가지고 우리가 4분의 2 기울기 찾으면 돼요. 이게 2분의 1이고 문제에서 요구했던 그 직선의 기울기인 k가 되는 거죠. k가 2분의 1이야. 자, 객관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서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